안녕하세요. 플라테스 강사 이서리입니다. 오늘은 힘없이 처진 엉덩이에 탄력을 불어넣어주는 힙업 운동 제1탄 밴드 니킥 동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깨 아래 손목이 올 수 있게 테이블 탑 포즈로 이어가겠습니다. 먼저 왼무릎 직각 상태를 만들어 위쪽으로 뻗어내실 거예요. 무릎이 양옆으로 쏠리거나 힙이 한쪽으로 가라앉지 않게 골반 양쪽 균형을 잘 잡아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가라앉혀 위로 뻗어내실 때 엉덩이 힙 아래쪽의 힘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 유지합니다. 천천히 마시는 숨에 가라앉혀 내쉬는 숨에 밀어내실 거고요.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밀어냅니다. 자, 엉덩이 뒤쪽에 힘이 충분히 생기셨으면 이제 측면 쪽에 힘도 길러주셔야 되세요. 그래야 훨씬 더 예쁜 엉덩이 라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측면 동작은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으니 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. 자,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다리를 뒤로 올리실 건데요. 발바닥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무릎을 끌어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. 힘드신 분들은 많이 뒤로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낮춰서 가셔도 되니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끌어올려줍니다. 둘 셋 넷 다섯 자, 잘 따라해보셨나요? 벌써 엉덩이가 단단해진 느낌이 든지 않으셨나요? 자, 오늘은 힙업 운동 제1탄이었고요. 다음 주는 힙업 운동 제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이서리였습니다.